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희망으로 가득 찬 2022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이천시는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고 지혜롭게 코로나의 이후 시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새로운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힘차게 떠오른 태양처럼 올 한해 가정과 일터에 늘 밝은 기운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